아무리 찾아봐도 원하는 가방은 없을 겁니다 와 내가 맨날 명품을 쇼표하고 싶다 밀토스트 집도 한국이에요? 곤초는 뭐예요? 2층에 올라와서 또 식당가가 있어서 지금 뭐 먹을지 보고 있습니다 태국 음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요 돈까스 시켰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 소스 어디다가? 아 더워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분 온다고 하는데 아씨 디지게 호텔 갈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현주인이신가요? 짜증에 이제 초월했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왜 안 와요? 왜 안 와요? 저희는 이제 타고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자동차 달고 자동차기 할렐루야 자 거품 점점 전 저희는 애프터 눈티 예약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 3시에 예약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늦게 왔는데 괜찮다고 화내요 신난다 내 포털 너무 튑니다 이게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?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 평소에서 좀 쉬다가 레스토랑 예약하도록 합니다. 배가 쉴 날이었습니다.